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투자스토리의 방교수입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카노믹스 파인에서 강의는 공부하고 있는 미트리 마울이자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일 방송입니다. 주식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내일 아침 8시 반입니다. 한국시간으로 밤 9시 반에 CPI 인덱스가 나옵니다. CPI라는 것은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입니다. 미국에서 물가 지수를 보여주는 게 CPI가 대표적이고요. 미국 주식 시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PC 지수가 연준에서 가장 많이 보는 건데요. 일단 내일 아침에 이게 나옵니다. 자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 주가가 안정을 취할 것이고 만약에 지난달에 나온 것보다 예상보다도 더 올라가면 주가가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PI라는 건 measurable average changeable time in prices paid the urban consumers for market basketballable consumer goods and services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지난 5월 달이죠. 그래서 urban consumers입니다. 이 도시에서 살고 있는 소비자들에 의해서 지불되는 가격에 대한 평균을 나타낸 거고요. 물론 물건 제와뿐만 아니라 서비스까지도 다 포함한 가격입니다. 인덱스가 미국과 이제 다양한 지역에서 이제 사용 가능한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유틸러티라든지 자동차 기름이라든지 음식 이런 것들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일 아침 8시 반입니다. 8시 반에 나오는데요. 한국 시간은 9시 반이죠. 자 인플레이션 레이스이 지난달에 8.3%가 나왔고요. 자 이번에 8.3%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름값하고 음식값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조금 더 높게 나올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5월 달입니다. 지금 5월 달 게 나오는 건데 5월 달에 원유 가격이 10%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작년부터 해서 특히 작년 여름이죠. 예. 5월부터 해가지고 물가가 한 5% 대였다가 갑자기 10월 달부터 6.2% 6.8% 계속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을 했었고요. 12월엔 또 오미크론 바이러스 창궐을 했고 여전히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물류라든지 원자재 공급, 부속품 공급,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갔죠. 그래서 공급 측면에 제약이 많았기 때문에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와서 이번 3월에 약간 정점을 찍었는데요. 특히 2월 24일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3월 달에 더 많이 올라갔었죠. 그런데 이제 그때는 기름값이 한 130불 때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번에는 뭐 다시 120불 때까지 다시 올라왔죠. 6월에 근데 이번에는 5월 달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한 115불까지 올라가서 그때부터는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8.3%로 좀 떨어졌어요. 기름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5월 달에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연준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뭐 이렇게 기름값하고 푸드, 음식값까지 포함하는 게 아니라 연준에서 바라보는 건 이 근원 물가 지수입니다. 코어 인플레이션 레이신데 이게 지금 6.2%가 지난달에 나왔었는데 이번 달에 6% 좀 떨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워낙에 기름값하고 음식값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물가를 재는 거를 근원 물가 지수라고 해요. 코어인데 이 코어는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떨어지면 주식시장도 안정적일 것이고 연준도 이걸 기준으로 해서 너무 적극적인 통화 긴축 정책을 펼치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지난달에도 이 근원 물가 지수가 조금 떨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데 6.5%가 3월 달에 나왔었는데 지난달에 6.2%로 0.3%나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물가가 좀 정점에 다다랐고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예상이 나왔는데 아직도 이번달 5월 달에 나오는 것을 보고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자 이게 모든 것들을 예상품이나 서비스 다 포함한 게 8.3%입니다. 지금 유럽은 8.1%고 미국은 8.3%죠.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는데 음식은 9.4%나 올랐고요. 예에너지 가격은 30.3%나 올랐습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그 다음에 예 지금 음식과 에너지를 뺀 것은 한 6.2% 근원 물가 6.2%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요게 이제 내일입니다. 정확하게 6월 10일날 아침 8시 반 미국 동부 시간이고요. 한국 시간은 밤 9시 반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발표 나기 전에 과연 이제 잘 나올까 안 나올까 이제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뭐 반반 전략을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제 주식시장에서 봤듯이 일단 돈을 빼는 모습을 보였죠. 어느 정도 돈을 빼고 현금을 들고 있다가 결과를 나오는 거 보고 다시 재짐을 하겠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과연 뭐 이거를 예상을 하려면 예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은 이번에 8.3%를 경제학자들이 예상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다고 이제 뭐 인플레이션 정점이 도달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난 작년 12월부터 11월, 12월 그 다음에 1월, 2월, 3월, 4월까지 있는데요. 자 전체 아이템은 8.3%가 올랐습니다. 3월달에 1.2% 올랐는데 그 다음은 4월달에 0.3%밖에 안 올라서 8.3%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음식값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매달 지난달 2월달에 1% 올랐고요. 3월달에 1% 올랐고 4월달에 0.9% 올라서 9.4%나 음식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뭐 집에서 먹는 건 더 많이 올랐죠. 10.8% 올랐고 외식은 7.2%로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값이 과연 줄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쇼핑코스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줄고 있다고 얘기를 조금 드렸죠. 그래서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 드렸지만 이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반도체 가격도 떨어지고 그렇겠지만 미국의 비료가격, 퍼틸라이저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금만 보시면은 이제 쇼핑가격, 비용, 선적이나 물류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비료가격이 떨어져 있으면 식량을 생산하는 비용이 조금 줄어들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10.8%나 차지하고 있던 이 음식값 상승이 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2월달에 1.4%, 3월에 1.5%인데 4월달에 1%로 조금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 요구보다 조금 덜 오르면은 좀 희망이 있어 보이고요. 에너지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지금 30%가 올랐어요. 당연히 게솔린이라든지 퓨얼 오일이죠. 난방용 오일이라든지 지금 여름이 왔기 때문에 에어컨 사용이 조금씩 늘고 있는데 아직 5월달에는 켜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전기 이런 거 다 합치는 건데 자, 게솔린 가격이 43%나 올랐습니다. 물론 2월달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이후로 3월에 18.3%나 올랐었는데 4월달에 6.1%가 게스 가격이죠. 게솔린 가격이 좀 줄어들 거로 예상을 하는데 지금 생각보다 지금의 미국 계솔린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6월달에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은데 5월달만 보면은 조금 이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한 0% 정도? 그런데 마이너스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평균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평균이 거의 5불 정도 되는데 지금 이게 마이너스로 꺾이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여전히 43% 정도 오른 거 계속 유지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역시 근원은 음식값하고 에너지 가격을 뺀 그런 물가를 보는데 그게 6.2%인데 이게 떨어져야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지난 3월달에 0.3%였는데 4월달에 0.6%로 좀 올랐어요. 그래서 뭐가 많이 올랐나 보시면 알겠지만 중고차 가격이 지난 12개월간 22%나 올랐는데 다행히도 2월달, 3월달, 4월달에 조금씩 빠졌습니다. 특히 3월달에 3.8%나 빠졌고 4월달에도 빠졌는데 만약에 중고차 가격이 이번 달에 조금 더 빠지면 중고차 가격이 더 빠졌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22.7% 이게 조금 줄어들면서 CPI가 좀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런데 조금 이상하게 3차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갔어요. 제 생각에는 당연히 중국에서 생산이 많이 되는데 중국에서 생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이 있었죠. 봉쇄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지금 선적이 안 돼서 백목이 있었다 그래요. 얘 선적이 지금 지체가 되고 있다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일단은 1.1% 정도 올랐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월달에 0.3% 3월달에 0.2%인데 4월달에 1.1% 올랐고 이번에도 또 올라서 이거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세차 가격이 너무 비싸면 중고차 가격도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도 좀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 두 개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은 이번에 물가가 또 높게 나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번에 소비자들이 옷을 잘 안 사고 있대요. 이번에 수입품이 나왔죠. 무역수지가 나오면서 수입 쪽에 어페럴 같은 것들이 수입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옷을 많이 안 사고 스포츠용품이라든지 레저용품 이런 거 많이 안 샀다고 하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빠져주고 예 그 다음에 메디컬 케어 쪽에 좀 줄고 어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예 요게 이제 쉘터인데요. 이게 집에 렌트 가격입니다. 자 월세 가격이 2월 3월 4월 0.5%씩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0.5 0.5 뭐 거의 평균적으로 0.5%씩 계속 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겨울에는 조금 떨어졌겠죠. 근데 이제 2월 3월 4월 들면서 집값도 많이 올라갔지만 월세 가격도 많이 올라가서 요게 지금 0.5%가 그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아까도 보셨듯이 쉐핑 비용이 좀 떨어졌다 그러는데 대부분의 항만에서 쉐핑 비용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희망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1.4% 2월 3월에 2% 4월에 3%인데 요게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 어페럴이나 옷이라든지 요 이 쉐터 가격 예 어 아니 이 자 쉐핑 비용 비용 비용이 조금 빠져주면은 어 시피하이도 좀 떨어질 수가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건은 상하이 쪽으로 인해서 자동차 가격이 조금 덜 올라주길 바라고요. 가스 가격은 당연히 기름값이 10% 올라왔기 때문에 10% 올랐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약간 뭐 희망을 건다면은 음식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그죠 음식 가격 예 뭐 비료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쉐핑 비용도 좀 떨어졌다고 하니까 예 음식 가격이 좀 떨어지고 예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옷이라든지 레즈용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예 쉐핑 비용이 좀 떨어지면은 CPI도 8.3% 예상하는데 8.3%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요거를 좀 예 생각을 하시고 자 내일 8시 반을 어 지켜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주가가 예지 오는 굉장히 많이 빠진 걸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자 일단은 당연히 어 돈을 좀 뺀다고 얘기를 미리 드렸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자 오전엔 좀 출렁거리긴 했지만 예 막판에 이제 1시부터 쭉 빠졌습니다. 물론 다 현금을 자 확보하려고 그러는 것 같고요. 빅수지수도 어제 26으로 올랐는데 자 자 내일 아침에 만약에 CPI가 8.3% 나오면 다행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면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서 미리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많이들 준비를 하셨길 바라고요. 음 만약에 준비를 안 하셨어도 예 뭐 일단은 8.3% 그대로 나오면 갑자기 또 확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요. 가만히 있으면 또 중간은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펼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아무튼 여러분 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은 1시간 일쯤 라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같이 CPI 나오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네 아멘